자 가도록 하죠 자 가도록 하죠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는 가야죠 그래도 모르겠지만 맥시멈스 트위드로 아 녹화 끊으려고 그 같은거요 녹화 그 하는게 어 가죠 가죠 뭐였지? 누가 나 발견했나? 뭐였지라는소리가 들리는데 뭔소리지? 뭔소리지? 오케이 에너지 크리티컬 에너지 크리티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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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올라가는길 있나? 이쪽으로 가는건데? 나는 무조건 직진이야 길이 있건 말건 그 오... 오... 자 마치지도 못하잖아 좋아요 자 재생장하고 그니까요 게임이 액션 FPS 투당투당 후당탕탕 하는거 치고 자유도가 높아요 그니까 아까 파크라이의 기초가 된 작품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소리가 아 에 에 에 에 어, 안 죽었네? 머리 맞은 것 같았는데? 어? 어? 누가 이 맞어? 아, 맞은 것 같은데? 아니, 참, 뭐가 맞고 있는 거지? 총알이 튕기죠? 아, 총알도 없어 죽겠구만 총알도 없는데, 야... 탄창 하나도 안 남아, 반탄창 남았어 이제, 한탄창말고 빨리 가자 아, 그래요? 헬멧에 맞은 거였어? 위에, 관통력이 없어 이 총이, 지금 소음기들까지 달고 해가지고 뭘 너무 멀리서 맞으면 관통력이 없어요 근데, 탄도학은 적용이 안 된 거 같... 예, 안 돼, 안 됐지만 그래도... 아까, 적용용 총은 머리를 한 대 맞으면 무조건 죽었죠 예, 헬멧에 쓰건 안 쓰건 근데 이거는, 관통이 안 돼 대단히 총알은 많으니까, 쓸만은 한데 적용용 총알고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, 별따기야 이럴 때 필요한 건 스피트 야, 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앞길을 산이 가로막고 있잖아 거기, 산이 있으면 나는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돌아가야지 아, 이제 한참 돌아가야 되네? 책이랄? 프로토타입 1이면 뭐 에이, 뭐 이럴, 이럴 일도 있나 프로토타입 1이면은 뭐 은신할 필요가 있나 아니, 이렇게 할 필요도 쟤네들 한 명하고 그냥 흡수한 다음에 걔네로 변해서 그냥 저기까지 그냥, 그냥 가면 되지 그냥 차 타고 가면 되지 뭐 그냥 차 타고 가면 되지 뭐 그냥 차 타고 가면 되지 뭐 어, 저기 지금 뭔가 떨어졌어요 별이 빛나는 깨골아 깨구리 발로 밟지 못하는 거 같군요 야, 풀이 너무 길다 야, 풀이 너무 길다 뜨뜨릿, 뜨뜨릿 좀 가속화 시켜주는 거 없나? 통화를? 그 찰 나 정말 직신, 직진으로만 가는 거 같지 않아요? 직진 직진 남자라면 직진이지 아 무기야? 이거 바꾸는게 어디야 무기 저렇게 이렇게 구성하면서 계속 바꾸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게 없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어떤 게임을 봐도 이렇게까지 무기를 막 바꿔서 이렇게 계속 활용중에 하는중에 예 바꿔서 가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게 없는거 같아요 파크라이도 예 거기 가서 이렇게 하나씩 구매해야되고 뭔 소리가 들렸데? 뭔 소리가 들려서 지금 클럭싱한건데 그래가지고 난 이 무기 이거 이거 하는거는 좀 맘에 들어요 야 멀다 멀어 어 뭐야 여기 아무것도 안보이는데? 아무것도 안보이는데? 어 누가 보고 있는거야? 어 뭐야 저건 아 참 이 이런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짜증나게 아리야 에 다 좋은데 저거 때문에 근데 뭐 이해해야죠 공짜를 쓰면서 예전에는 AVG 그것도 공짜 그 방면 있었는데 예전에 그거 쓰다가 알약으로 바꿨거든요 이건 뭐냐 오 오 고장매소총 오 야씨 그 열심히 해야겠다 오 쟤네도 클럭킹하네? 오 오 쟤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쟤네들 어떻게 확인하지? 여깄다 여기 있는데 짖는거 같은데요? 쟤네들 지금 클록킹에서 안보이는건가? 되겠다 차라리 이게 낫다 자 고정면 소총탄약을 좀 많이 먹어요 가자 총알이 총 7발밖에 없어요 어? 어.. 레이저 포인터 이건 이거는 다 좋은데 앞에 그게 없어 수공기가 우와아 이거 버티보드 아니야? 버티보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? 어? 아.. 둘 남았어 그.. 저.. 저.. 쟤네들은 뭐 사인 그.. 좀 특수부대 같은걸 잡다운 같은걸 안하나보죠? 뭐 특수부대 같은걸 알겠지? 아.. 뭐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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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전투복이 오만구 결합되어 있는 수준 아닌가? 그 땀에다 땀구멍에다가 막 예 나노같은거 막 이렇게 집어넣고 현륙 빠르게 하고 근육 막 이렇게 힘쓰게 하고 아 뭐야 어 뭐야 오 뭐야 어 스카다 자 타냐 내가 스카 갖고 있는거잖아 안돼 나 지금 총알 회수해야 된단 말이야 총알이 없어 총알 좀 내놔봐 총알 좀 내놔봐 총알이 너무 없어 어 어 어 아.. 아.. 그거.. 그걸 하자 난 키를 뭘 쓸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건데 사격모드 총알 좀 주게 총알 좀 주게 총알 없어서 총알 어어어어 총알이 아니야 자 총알 기다려봐요 총알 총알 오 총알 총알 어우 좋아요 뭘 사용해 아이가 뭐 사용이 떴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자 됐어요 280발이면은 거의 몇개야 탄약이 전쟁 아니야 이건 첩보가 아니라 이제 첩보가 아니라 전쟁이잖아요 we're taking artillery fire from the harb눈 i don't give a good god damn about your problems you will take out those AAs and you will hold that road understood 뭘 그걸 무조건 점령하래 뭐 아무것도 안주고 이야아아 하아.. 고사포 없애려요 어.. 갔어요? 고사포 없애렸네? 고사포 없애렸네? 고사포 없애렸네? 고사포 없애렸네? 랄랄랄랄라 가벼운 기분으로 갔다가 보죠 가벼운 기분으로 뭐한테봐야 그런거지? 아 잘해드렸구나 발사개시 하지마 그러는거 아니야 발사개시 하는거 아니야 자 좀 숨어서요 아 애나좀 채우고 아따 어 뭐야 아 잘못 건드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미국에게 죽으라 아따 자 에너지 좀 채우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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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야 너무 무적이라고 막갔다 너무 무적이라고 막갔는데 자 아 아 이거 참 좋아요 어 잠시만요 어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